이른바 목발 경툰 막말 논란으로 낙마한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또다시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됐던 조수진 후보가 오늘 새벽 거의 한시 무렵입니다. 자진 사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송훈 기자 왜 사퇴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대표가 조수진 변호사를 옹호해 왔기 때문에 각각스럽게 느껴지실 텐데요. 조수진 후보 자진 사퇴 한밤에 전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늦은 오후, 어제 늦은 오후 저녁 정도부터 어느 정도 당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취소를 재논의한다 이렇게 분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내일 오전 가능성도 있었고 새벽에 이렇게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은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수진 후보 입장문을 설명을 해보면요. 본인은 변호사로서 모든 사건에 대해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그게 국민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완주를 한다면 선거기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다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사실상 공천 취소에 준하는 그런 압박이 당 지도부로부터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바쁜 현장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부터 계속 수시로 소통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도부는 조수진 후보가 완주를 할 수 없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끝냈고 특히 보수 언론뿐 아니라 진보 언론들도 조수진 변호사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 좀 부담스러워했고 또 선거를 뛰는 후보들조차 이제 우려를 표하니까 어느 정도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교감이 있었다 저희가 말은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어제 긴박하게 오갔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최병무 국장님 조수진 후보 변호사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봤을 때 엄청난 부담적 요소다. 왜냐하면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후보 등록 마감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들을 주로 변론을 했는데 가해자들을 단순하게 그냥 변호사로서의 역할 정도에 그쳤다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마 그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해자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글을 써서 올리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로 본다면 뭐 변호활동을 좀 뛰어넘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니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일이 원래 그 피고인의 형량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 아이디어. 그런데 형량을 줄여주는 것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뭐 이러이러한 거에서 변호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 그 학생이 피해자란 말이죠. 4학년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4학년짜리인데 아버지가 뭐 혹시 연관됐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것도 물론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거도 없이 그랬다는 게 지금 상대 측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저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어떤 상상을 통해서 이차 가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굉장히 또 여러 건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변호사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저 외에도 여러 건이 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했듯이 만약에 이걸 완주를 하면 앞으로 십 구 일 남은 거 아닙니까 십 구 일 내내 이 조수진 변호사가 그동안에 성범죄 가해자를 위해서 변호했던 여러 가지의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본인은 서울 강북을 해서 당선될지 모르지만 서울 지역의 다른 민주당 후보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다. 아마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자 최병천 소장님. 네. 결국은 뭐 자진 사퇴다 교감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판세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강북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 자료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좀 전격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든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녁에 뉴스들을 좀 보면서 어 오늘 아침쯤에 늦어도 오전쯤에는 사퇴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에 좀 있어보거나 여론의 흐름을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십 구 일 남았는데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언론에 하루 정도 다 늦춰졌었다. 그래가지고 후보 등록한 당일날 저녁에 이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게 상황이 더 곤란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퇴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아니면 최소한 한석은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조간을 보면은 한결의 경향 한국일보 등등의 약간 뭐 진보지를 포함한 언론들도 다 사설로 약간 사퇴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뭐 민주당 또는 누구보다도 조수진 후보 본인이 모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퇴하면서 내가 좀 나는 피의자를 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선거에서 이제 어떤 재판을 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라는 건 지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 안 맞았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사퇴한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한 기자 하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그 황상무 수석 사퇴 발표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사실은 기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뭔가가 좀 긴박하게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좀 여론을 좀 계속 주시하다가 판단하는 면이 있고 또 실제로는 그 결정을 내리는 분하고 참모들하고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격적으로 한밤에 결정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수진 변호사가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고 했지만 과거 성폭력 가해자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민주당 활동도 계속해왔고 6년 정도 형사 변론을 온갖 걸 다 한 것 같아요. 마약 강도 살인부터 해서 또 교통사고 등등 돈 없고 그런 분들 해줬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바로 저 부분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의뢰인이 저랑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이라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그게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변론을 세세히 짚어보니 그와는 정반대다.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맡은 주요 사건들 하나씩 보겠는데요. 그리고 2008년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그런 남성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특수관 간 남성 항소심 변호 특히 논란이 된 변호는 2023년 미성년자 성폭행한 남성을 항소심에서 변호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성훈 기자, 더 논란이 된 것은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데 2차 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을 변호하면서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다른 성인에게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게 논란이 됐고요. 또 피해자가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의 작화증을 앓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조 후보가 변호한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한 건뿐만이 아니고요. 조 변호사는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하면서도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거나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한 건뿐만이 또 아니고요. 또 다른 사건에서도 성범죄 가해자들을 옹호하면서 형별을 낮추거나 심신미약 상태라거나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모두 특수관관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작화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작화증 그러니까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자꾸만 그런 일을 피해 상상을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이라고 나중에는 말을 하게 된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해자를 변론을 했었다는 게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서 성병에 걸리게 한 혐의 태권도 관장 변호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것 아니냐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말한 겁니다.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근거나 의혹이 제기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재판본래. 너무 어린아이한테 너네 아빠도 범인이야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말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말할 수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저 사건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대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징역 10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가해자도 변호가 필요하고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흔히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을 오로지 그것만 변호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양경 기자님.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했다. 이런 비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사실 형사 변호를 많이 했고 국선전담으로서 성범죄 사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이런 변론을 하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앞서 술 취한 남성 사건이냐 이거하고는 이 초등학생 사건은 아예 범주를 달리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심한 2차 가해거든요. 성범죄 사건을 변호를 할 때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알리바이를 주장을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시간이 있지 않았다. 그럴 수 있고 하다못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성범죄에 걸렸는데 그게 너의 아버지로부터 비롯했다. 이 행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2차 가해고요. 만약에 이거는 당사자가 의뢰인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설득을 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증거이냐라고 해서 철회를 시켰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재판부가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게 2차 가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있잖아요.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아야 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적 처벌하는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 저는 이거는 변호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일 경우에 성범죄 사건에서 극도로 조심하고 신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진 변호사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근거 아닌 근거를 들면서 그것을 심지어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거기에 끌어들여서 변론을 했다는 것에 양은경 변호사가 지금 여기에 분노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민주당 내부 얘기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이 정도는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공천 실무 과정에서 어디까지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사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공천 과정이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케이스를 다 점검하고 검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마 당에서도 변호사로서 수행했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만 인지를 했던 것이지 이런 구체적인 변론 과정에서의 내용이라든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시글을 블로그에 썼다라든지 이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 나서기에는 부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대목까지 포함돼 있었을 거라고는 아마 지도부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에 전격적으로 본인이 후보 사퇴를 하기 전에 지금 보면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굉장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공천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걸 보면 아마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타당한 추론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 강북 을이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 후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 이런 것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 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어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인지 감수성 시대가 열렸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사건에서도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강간죄가 맞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범죄 사건을 볼 때 성을 인지하는 그런 감성을 가져라라는 건데 한마디로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판사에게. 성범죄. 네. 저 말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피해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저렇게 옳은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행동을 보면 법기술자, 법꾸라지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한 기자. 그런 것들이 드러난 셈이에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방송에서는 이 성범죄 사건에 되게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피해자 눈으로 사건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서는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를 소개를 했는데 이 가해자들의 대상으로 강간 통념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강간 통념이라는 말은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인데요. 이런 잘못된 사회 통념인 강간 통념을 이 국민참여 재판 다 열려있는 이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에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 한 시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여성이 말하는 노는 가로열고 닫고 예스일 경우가 있다. 이런 잘못된 통념을 퍼뜨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강간 통념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올리는 등 정말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건데 그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뒤에 등록하기 직전에 사퇴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느 형식으로든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지금 후보로 등장하는 바람에 아마 검증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본인들이 이런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정무적 판단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처음에 공천 중고와 지금 사퇴까지 이게 이제 정반대의 이 결과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든 누가 됐든 아마 이제 설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저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공천 취소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의 여성위원장이죠. 이재종 여성위원장은 이 부분과에서 이런 사례들로 조수진 변호사를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감쌌어요 비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감쌌다 그 사퇴 직전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어떤 형식이든 아마 사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의 후폭풍이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태도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된 걸 두고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만났습니다. 첫 화두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뱃지를 그냥 주웠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길에서 뱃지 줍는다 이런 약간 반농도 하시고 제가 가볍게 생각하고 나온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정말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저렇게 목젖이 보이도록 박장내소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두 밤 자고 나서 자진 사퇴를 하는 그런 지경으로 이렇게 신세가 갑자기 뒤바뀐 겁니다. 자 최 소장님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사실은 조수진 변호사가 그대로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북을 해서 투표를 못할 처지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후보 등록 마감이 어제 오늘 이틀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늦게 강북을 선거가 결정되다 보니까 미처 이제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주소지를 이전 못한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늦어서 투표를 못하게 되고 원래 제도 자체는 지방선거는 거주지에 있지 않으면 아예 투표를 못할, 그러니까 피선거권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전국의 어떤, 전국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지방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인 건데 그런 점에서 제도의 취지는 그렇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예를 들어 우리 동네를 좀 대변해야 되는 건데 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패지를 주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런 얘기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모양새가 부적절한 얘기고 우리 예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명언 중에 하나가 골프와 선거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틀면 절대 안 된다 라는 표현은 있는데 실은 바로 이제 박지원 후보도 지금 최근에 민주당 후보가 되셨는데 민주당 200석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이 좀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럼 좀 부적절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제 강북 의뢰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 강북을 후보가 되는 민주당 그 후보 역시 자기 지역구에서 투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수진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닮은 꼴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닮았다는 걸까요? 그런데 그분은 민변인가요? 과연 민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이런 행동들이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 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당에서는 민주당 지칭하는 거죠. 저 당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는 용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 저 말은 사실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했던 일을 다시 소환하면서 얼핏 좀 일반화시키는 그런 비난을 했는데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반박하시겠습니까? 한두국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만 비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굉장한 잡음이 있었죠. 사실 비례대표 명단이 바뀌는 과정도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도태우 후보나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천 취소되기까지 사실은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 눈치 살피다가 맞이 못해서 취소를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역사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친일 옹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SNS에 남겼던 부적절한 발언들, 이런 것들 역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문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여야가 국민들 앞에 좀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때인 것이지 지금 와서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좀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데요. 최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성범죄로 자리에서 물러난 광역단체장들이 있었잖아요. 충남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대략 이런 쪽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구설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사례들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열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들이 그런 데에 연루돼서 징역형을 받거나 아니면 사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지금 민주당 주변으로 워낙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걸 끌어들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조카 변호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데이트폭력이라고 하지만 저 사건 자체가 굉장히 진짜 다시 상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본인이 변호했는데 그걸 데이트폭력이라고 일종의 축소해서 얘기를 한 게 논란이 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선거 임박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자 이 특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된 거죠. 그 빌미는 민주당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 뭐 이런 데에 워낙 많은 증거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런 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격을 지금 받는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되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던 후보들이 그럼 다 괜찮았느냐라는 질문을 민주당에서 다시 하게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할 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내렸던 그 공천 과정에서의 잘못된 결정들부터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장께서는 이제 주로 성범죄 성추행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니 서로 공격하면서 선거 치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지난 새벽 사퇴하기 전까지 민주당에서는 옹호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핵외한 후보가 더 많다. 이러면서 그런 후보들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 방금 전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역시 민변 출신인데 이런 사례들로 조수진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 최 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은 이제 같이 민변 활동을 했던 처지에서 사람이라는 게 약간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있기 마련인데 아마도 이재정 의원님도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는 나름 선의를 가지고 하신 걸 텐데 이런 사건은 아마 전혀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민변에 아는 변호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약간 과하다라는 생각이어서 아마 이재정 의원도 이 사건 자체 지금 언론에 통해서 공개된 자체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다른 측면 뭔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한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가지를 따겠다고 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안 쳤고 그리고 황상무도 처음에는 MBC 기자들을 언급하면서 회칼로 옛날에는 빵도 만든 적 있다. 이렇게 회칼빵 같은 걸 만든 적 있다 했는데 초기의 입장은 이건 인사권의 문제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조수진 변호사도 좀 부적절했지만 이런 것도 빨리 지금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세상에는 막말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약간 막말이 유행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빨리 국민 눈도 피해서 그걸 대응하는지 경쟁이 막말 그 자체보다도 리더십 경쟁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흉기 다음에 한 글자로 된 방송에서는 좀 부적절한 단어가 나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순화된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조수진 변호사를 엄호를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렸는데요. 이재정 의원 여성위원장이라면 이것과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파문 때 그때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양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 제가 바로 이 사건을 보고 바로 생각나는 게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었거든요. 당시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를 가지고 나와서 피해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나름 가치중립적으로 쓴다고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온갖 군데에서 정말 조롱의 의미로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당시에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는 어마어마한 2차 가해를 당했고요. 더군다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변호하던 변호사까지 정말 이른바 친문 세력들의 공격을 굉장히 받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했던 게 당시에 그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거 특히나 이제 남인순 의원 사실 남윤인순 의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본인 이름에서까지 양성평등과 여성의 가치를 강조했던 사람이 그런 흐름을 주도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이 안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인 기류도 없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증명이 된 것이고. 방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 민주당 여성 의원장도 그것만으로 재단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진보 소수 약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번 공천에서도 드러난다시피 친명행제 비명행사의 가치 자체가 달라졌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의원님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여성들이 어떤 여성 성피해자가 나왔을 때 진영 논리 말고 성피해자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줄곧 있었어요. 저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여성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식의 대처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천을 했던, 공천을 좀 진두지휘했던 사람들과 공천 과정에 실무적으로 개입했던 사람들, 검증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여성 의원들의 역할놀이라든지 책임론에 대해서부터 1차적으로 따지면서 여성 정치인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정 위원장께서도 아마 이런 조수진 변호사의 논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옳다, 모든 것이 다 잘됐다가 아니라 이 몇 가지 사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포괄적인 옹호를 하신 것이고 그런 점을 좀 맥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의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발언들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결과적으로 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내 여성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고요. 겉으로 보기에 재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관심을 갖게 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또다시 무주공산이 된 서울 강북을 공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까지는 아무튼 이 일도 악휘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후보 마감 날이라서 누가 빈자리를 채우게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두 번 비명 행사를 한 박용진 의원이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 말을 오늘 아침에 한 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물론 그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희배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미 경선에서 두 번의 기회를 준 후보한테 다시 세 번의 후보를 준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되는 사람 이러니까 그 방송 진행자가 그 사람이 바로 박용진 의원 아니냐 그러니까 안규백 위원장이 살풋 긴장하는 그런 느낌 저는 받았는데요. 어찌 됐든 세 번이나 기회를 준 적은 없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한테 어떻게 세 번 기회를 준단 말이냐 이런 논리인데 이제 문제는 앞선 두 번의 기회가 공정한 기회였느냐 아마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한 기자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경선 득표일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압도적으로 조수진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이 얘기 끝내자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국 오늘 자진 사퇴를 하면서 강북을에 출마하는 새로운 후보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 6시가 후보자 등록 마감이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박용진 후보가 다시 기사회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당 분위기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누가 올 것인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은 한 두어 명 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제3의 인물이 누가 좋을까 고민을 했다고는 합니다. 지금 결정 권한이 꼭 최고위에 있지는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다 위임된 상태라서 대표 결정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 같은 위원회 같은 여러 가지 의결기구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급한 상황이다 이래가지고 그러한 모든 권한들, 이를테면 비상징계 또는 당직자들 인사 또 누군가를 나갔던 사람을 복당시키는 문제 이런 포괄적 권한을 당 대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셈이고 오늘 전략 공천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인물을 추천하는 것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 국장님? 인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관찰해본 걸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박용진 의원한테 배지를 달게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세 번의 기회를 안 준다 이런 거는 다 무의미한 얘기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세 번 아니면 네 번이라도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박용진 의원한테 안 줄 거로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조수진 후보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 지역에서 투표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투표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 지역에 준비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뽑으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친명 그동안에 거기에 이름 거론된 몇 가지 몇 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친명으로 단수 공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8시간 남진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경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그냥 내리꼭기 식으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친명계의 누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다른 친명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좀 거꾸로 한번 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예상을 깨고 역발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한테 이번에는 준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층을 좀 더 확장을 하는 그런 효과까지 노리겠다. 이런 가능성은 진짜 없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큰 정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에 여러 가지 공천 갈등이 있었잖아요. 비명행사, 친명행제 논란 등등이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좀 더 불공정했다라는 여론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대선이라든가 등등 이후에를 내다본다 그러면 저는 박용진 후보에게 전략 공천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에서 우리 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럴지 여부는 약간 갸우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에서 뭔가 주장했던 논리도 그렇고 뭔가 경선 부정과 관련된 경우는 차점자를 시켜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선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된 경우는 기회를 안 줍겠다라고 물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리스트가 자격을 상실하면 은메달리스트가 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거랑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직전에 조수진 후보랑 박용진 후보랑 등등 여기 공천을 할 때 그때 지원했던 사람이 거의 몇십 명이었거든요. 약간 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호였다고 그럴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등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후보를 결정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도 강북에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거는 약간 최 국장님 의견이랑 약간 다른 건데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전략 공천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무공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 갑자기 상상력이... 그 지역권을 비워버린다?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라도 아마 친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지금 서울 강북을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무리를 해서 친명 후보를 꼽는다? 저는 그게 그것도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비명 행사라는 공천 파동의 오명을 이번 기회에 좀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박용진 의원을 거기에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그런 말대로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한테 쏠렸던 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비판적 요소 이거를 한몫에 뒤집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분석해온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 서장님. 오늘 안규백 위원장 말을 들어보니까 박용진 후보가 전략 공천 받을 일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규백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이 가령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있습니까? 두 가지 면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무소속 가능성은 0%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1997년도에 이인재 씨가 이회창 후보랑 경선을 해가지고 졌는데 대통령 후보를 다시 나왔어요. 480만 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인재 방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경선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출마하는 걸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게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후보에게 줄 확률이 낮다고는 보지만 우리가 이제 또 반전이라는 건 의외성이 있을 때 반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규배 공간위원장이 약간 바닥으로 박용진은 안 줄 것 같은 분위기를 깔아놨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딱 주면 약간 이제 어떤 극적인 효과는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전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좀 없고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해지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산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경우는 이 경우가 다른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약간 다른 게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을 하고 컷오프를... 그러니까 경선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 거고 경선을 했는데 진 사람은 따로 출마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같은 선거에서 나온 거군요. 그냥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세 번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을 세 번 치렀거든요. 원래는 여러 시 치르는 경선을 치렀고 마지막 결선 또 정봉주 전 의원하고 치렀고 이번에 조수진 변호사하고 치러서 세 번 경선을 치러서 세 번 죽은 남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아무튼 앞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불과 일곱이덟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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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